토끼, 용띠, 뱀, 뱀, 뱀 분들 적성에 맞는 직업 말씀드릴게요 토끼 분들이 간호사나 교사, 의사, 어린이집 선생님, 헤어디자이너, 넓게는 엔용분들 이런 feminist师 분야에서, 성공할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왜 메스를 잡을 것이냐, 팬테를 잡을 것이냐 둘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계시는거지만 아무도 못잡아서, 다면 가위라도 잘라야됩니다 손에 뭔가를 들어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도끼띠분들이 펜대를 들어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교수나 이런 거 작게는 그래서 어린이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셔야 돼. 그래서 의사가 못 되면 간호사라도 돼야 되는 거에요. 주사바늘이라도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22살 김우생분들 공부를 중단하거나 포기를 하지 마시고 끈기를 가지신다면 제가 앞에 얘기하는 직업 가질 수 있거든요. 확률이 높습니다. 열심히 도전하셔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띠분들 개성이 뚜렷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속을 잘 드러내지 않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배포도 아주 큽니다. 용이 예전에 우리 농경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왕권과 권력을 가지신 나라님들 적 임금님하고 결합이 된단 말이야. 용이 맞잖아. 용의 얼굴을 뭐라고 하노. 용안이라고 얘기를 했고. 왕이 입은 옷을 뭐라고 그랬어. 용포. 용포에서 골용포라고도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 용띠분들이 남밑에서 일하는 걸 잘 못해. 용띠가 뭐야. 우리 열두 띠 중에 상상의 그거야. 유일하게. 유일하게 딱 하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머리는 되지 꼬랑지는 되기 싫다는 거야. 이런 분들은 사업가가 많고. 그리고 식당을 해도 한정식 좀 크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리고 부동산. 땅을 판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부동산 사고 파는 그런 게 부동산을 차려서 해도 괜찮고. 크게는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치인. 그리고 또 작게는 공무원이 돼야 돼. 소방공무원도 맞아. 소방공무원. 공무원 중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 소방공무원도 맞고. 그리고 어디 한 곳에 딱 정해서 하는 일보다는 프리랜서가 또 맞지. 그래서 21세 경진생분들 있잖아. 공무원 시험에 도전장 한 번 던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용띠분들이 원래 진짜 좀 강하거든. 강해. 그래서 시시한 거는 솔직히 눈이 안 차고. 이 용띠분들, 여자분들도 통이 얼마나 큰 줄 알아? 100%도 커. 근데 한 번씩 속을 조금 안 내보여서 그렇지. 그게 단점. 뱀띠분들 머리가 좋고 감각도 뛰어나고 억욕욕도 진짜 굉장히 남다릅니다. 손끝도 섬세합니다. 이 뱀띠분들이. 그래서 의사분들도 많고. 근데 의사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정형외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내과도 있잖아. 근데 이분들은 성외과. 미를 다루는. 섬세하거든.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 작가들. 그리고 의상 디자이너.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뭐 신태,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뭐 실외 인테리어라든지 하시는 분 있잖아. 그리고 커피 요즘에 많이 먹잖아. 바디스타.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지시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변화 중인 질문인데. 좀 학부모가 원하는 그런 길이 있을 거고. 자녀가 원하는 길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땐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많거든. 근데 부모님이 아셔야 될 거는 자손은 내 소유물이 아니야. 걔들을 사주를 타고 났을 때에 그 아이 사주를 봤을 때에 얘들이 가장 좋은 쪽으로 가면 성공을 하거든. 근데 자기하고 맞지 않은 것을 계속 강요를 하지. 끝까지 매듭을 다 못 짓어. 그래서 자꾸 직업을 변동을 하고 그런 게 많거든. 그래서 조금 이제 자녀가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자녀도 지하고 맞지 않은 길을 가잖아. 그러면 그것도 끝까지 끊길 게 못 가. 우리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주에서 가장 가깝게 잘 볼 수 있는 것도 이 직업을 잘 볼 수 있어. 대부분 보면은 당신은 나라빰 공무원 사주다. 그분들 공무원하는 분은 대다수 많아. 그리고 막 도전을 하는데 계속해서 쭉 바로 직진하는 애들이 있어. 뭐 3년 3년 공부를 하고 대학교 4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실에서 한 번에 딱 당첨되는 딱 한 번에 딱 사람이 있고 조금 돌아서 가는 사주도 있어. 근데 포기를 하면 안 되거든. 그런 분들은 보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지금은 떨어져서 낭패소를 벗어라도 도전하세요라고 얘기해. 왜? 당신이 끈기를 끝까지 가지면 결국에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막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경찰은 옷 입고 있어. 보이잖아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 그걸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뒤로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막 거기서 힘들다고 포기하면 못 가겠지. 근데 입었다는 것은 맞고 결국에는 그 자리로 간다는 거지. 이 영상은 그렇게 девament objetos 먹어요. cigarettes 물その somewhere 다른 방식에 없으면 될 거니까요. 볼까 부 offenses Fresh African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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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같은데 RAM дум barn ought served